안녕하세요. 부양남무풍입니다. 오늘은 제90회차 난초여행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태풍이 대형급 태풍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껴가지고 일본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 먼 이웃나라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를 비껴 간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쪽에도 많은 피해는 없으리라고 보고 오늘은 우리 부양카페에 오늘 워컬이라는 꽃 소식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조금 뿌듯하고 감동스럽습니다. 저기한테 제가 저한테 잘 배워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잘 따라오셔서 그런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이대로 부양 난초여행을 같이 즐기면서 대한민국의 꽃천지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90회차 난초여행을 거창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거의 이제 올해 저희들이 꽃이 나오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꽃이 나오기까지는 워컬에나 물은 오늘 오늘 이제 그동안에 생육이 조금 부지런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것만 조금조금조금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물을 조금 주게 주었습니다. 주고 아마 올해는 이게 꽃이 피기 직전까지는 아마 마지막 물이었다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발버가 튼실한 발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아니었습니까? 조금 아니었습니까? 그죠? 조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예쁜 꽃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앞에 있는 것은 나비아타 알바예요. 지금 한 개 두 개씩 이제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나비아타 알바 참 멋있습니다. 예쁘고 딱 청초하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피가지고 어 전형적으로 이 안에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이제 잎도 이렇게 하면 요게 원래 저는 당초에 아니었으면 여기 보이죠? 요게 나사시가 들어가지고 알바로 필줄 아 그 무늬종으로 될 줄 알았어서 어린 어린데 저 뒤에 죽은 저거는 전에 일본에 가서 제가 이제 구해올 때도 어 혹시 무늬종이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해왔는데 역시나 꽝이었습니다. 어 그래도 꽃만 이쁘면 되죠. 그죠? 어 그거는 무늬종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기대고 그죠? 아 옆에 요 아이는 어 나비아타 샐러리에요. 요 위에 핀거 요거하고 같은게 젠데 아 요 아이는 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첫 개화를 해가지고 보고 있고 요것도 이제 지난해에 이제 보고 올해 두 번째 아 올해 세 번째 개화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개화를 보는데 아주 멋잇게 아니었습니까? 요렇게 웅장하게 피었습니다. 오늘 요 해가 웅장하게 피었는데 요거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 오늘 난초여행을 해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비아타는 제가 이제 길러 본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러 본 예를 길러 본 예를 나비아타는 이제 제가 어 여기서 어 봄에 이제 봄에 여기에서 신화가 날 때 그죠? 신화가 날 때 신화가 날 때는 어 요 시스가 달 때까지 저희들이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요 시스 나비아타는 요 시스가 날 때까지 부터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을 보내고 났습니다. 8월 한 20일 정도 되면 물을 흠뻑 많이 줍니다. 그러면은 물에서 밀려가지고 기존에 있던 뿌리들은 거의 안에만 뿌리가 있고 바깥에 있던 뿌리들은 거의 다 이래가지고 어 물이 좀 많으면 여기에 뿌리 끝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망가집니다. 그래도 어 이게 한번 쳐다보면 나비아타 이래가지고 나비아타가 이렇게 안 있습니까? 퍼플라타처럼 안 있으면 이렇게 컸습니다. 어 이게 어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난초가 왜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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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야 잘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어 어 전에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 드리듯이 우리 어린애기도 어린애기도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역량 가지고 크지 어 엄마 역량 가지고 크지 우리 밥이나 보약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내 발을 걸어다닐 때까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때까지는 이래가지고 엄마 역량 가지고 그렇게 크지 어 그거는 그 어디입니까? 이게 보약이나 삼삼다린 물 이런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이렇게 해서 어 나중에 이제 그는 부유한 집안은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겠죠 어렸을 때 소화기가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커도 아니었습니까? 삐리리 해가지고 제대로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부실을 못하는 거에요 그죠? 옛날에 개똥이나 소똥이 집에는 아니었습니까? 뭐 완전히 아니었습니까? 마당쇠가 되고 아니었습니까? 병강쇠가 되듯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렇게 우람하고 체격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성인이란다 엄마 내 발길을 내 발길을 걸어다닐 때 부터 아니었습니까? 내가 밥을 먹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해야 소화기가 발달이 되고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면 내 모든 걸 영향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분들은 대들 여기서 이만큼 신화가 나면 그때부터 물을 들여다 붓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신화가 물골병이 물골병이 들어가지고 아니었으면 더 이상 커질 안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을 더 주는 거에요 뿌리 나니까 물 많이 먹으라고 뿌리는 공중섭에 의해서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한 5cm 나 10cm 자라고 나면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물을 주어야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는데 요즘 쳐다보면 워크나는 꽃올로는 시즌에 어디서 판매하는 아니었습니까? 영양제를 아니었습니까? 잔뜩 올려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꽃들 피우는데 그녀는 꽃들이 떨어져 버리고 다시 잎으로 가버리죠 그래 그거는 조금 무책임 무책임 하기 아니었습니까? 그냥 판매는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점에 어떻게 해가지고 꽃들 아니었습니까? 주시면 안 된다 모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막 무작정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갖다 죽어버리니까 아니었습니까? 꽃이 떨어지고 잘 자라왔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푹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가다영양으로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희 한번 봐보세요 영양제 없습니다 요 큰데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 부양에서 티백 했던 거 그거 한 개씩 한 개씩 얹어 줘가지고 1년을 버티는다 1년을 버티고 나중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개화촉진제 아니었습니까? 개화촉진제 하이프네스 개화촉진제 두번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은 주고 안줍니다 물도 그냥 아니었습니까? 자기 정말 아니었습니까? 물도 목말라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목말라 가지고 죽을 지경이 뒤 아니었습니까? 이 꽃들도 제가 원하는 이게 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죽을 지경이 뒤에 아니 너 꽃 안 피면 물 안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아니었습니까?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꽃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해가면서 그냥 내가 뭐 뭐 사육해가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정성 들여가지고 대화를 해가면서 아니었습니까? 그죠? 내가 너 예쁘게 잘 자르게 해 줄 테니까 아니었습니까? 예쁘게 잘 자르게 해 줄 테니까 내한테 예쁜 꽃들 보여주라는 아니었습니까? 예쁜 향기도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가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꽃도 예쁘게 피죠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 뒤에 저희들은 부양은 아니었습니까? 거의 정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워크리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요 조금 저리 가면서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리 가면서 구글 해가지고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여기 워크리아나 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부위에 약간 볼록하죠 요거는 꽃이에요 요렇게 꽃이 나오는데 처음에 꽃이 나올 때도 뭉뚱하게 뭉뚱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이것도 꽃이에요 뭉뚱하게 꽃이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꽃이 지금 뭉뚱하게 나오는 게 어디 있나 한번 보고 찾아볼까 그걸 여기에 여기에 그 유사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거 보다 여기에서 하여튼간에 시나에서 가을에 이렇게 톡 튀면 아니었습니까? 물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 가지고 안에 어느 정도 나중에 여기 꽃이 피기 전까지 아니었습니까? 뒤에 빼거나 쭈그리 줘도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안 주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꽃들 자연적으로 하는 것들면 저 스스로 물이 필요하면 뿌리를 냅니다 뿌리를 내고 나중에 그래도 물이 부족하면 꽃대에서도 또 또 또 뭔가 새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꽃들 보셔야지 물이나 영양제를 해가지고 꽃을 피운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꽃은 조그만 아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꽃이 불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꽃이 피더라도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된 꽃이 안 피고 아주 조그만하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피울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양에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수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바짝 말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은 이게 뿌리 건강하게 잘 내리죠 잘 내리고 이래가지고 물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주고 어떻게 끊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참 물 줄 때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이시면은 이게 꽃대 보이죠? 꽃대고 오늘은 제가 꽃대하고 꽃 위주로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쪽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 동안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꽃 나오는 거 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꽃을 촬영했던 그런 아이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더 아니었습니까? 꽃이 올라오는 그 시점이라는 걸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또 한번 더 가서 가면서 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부작에 내년에는 저희가 부작을 여기도 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꽃 보이시죠? 이런 거는 아마 전시회때 아마 이게 기록이 될 거에요 기록이 돼 가지고 예쁜 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시면 안에 여기도 꽃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 하나를 붙여놨는데 올해 하나 한쪽을 더 버려뜨려 가지고 또 신화를 내 가지고 꽃이 두 개가 다를 거에요 지난해는 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에랑기스 비로버가 꽃이 피고 있네요 그죠? 에랑기스 비로버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 뒤에도 한 무대가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었던 거 이런 거는 연례 행사를 이렇게 부치만 하면 1년에 물 2,3분만 주면 이렇게 세 번 정도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물을 항상 많이 줄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꽃이 안 피는 거에요 물을 어느 시점에 정점을 해 가지고 주는가 따라서 또 꽃이 많이 피겠죠 그죠? 저기 덴드로이별하고 어 우리 여기 실러리아나 내년에 아니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꽃이 필 겁니다 피고 저쪽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요쪽에 지금 제가 가면 여기는 큰 돼지들 그죠? 그걸 해 가지고 했던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안에 봐보세요 뽁뽁뽁뽁 꽃이 밀고 나오죠 꽃 밀고 나오고 이쪽에 한번 가면 깜짝 놀랐나 발버 한번 봐보세요 발버가 이리 되어야 아니겠습니까? 꽃이 건강한 꽃들이 나옵니다 여기 라피슨 루저 2번 그죠? 이것도 라피슨 루저 2번입니다 꽃 정말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2번 이것도 2번입니다 2번이고 저희 집에 여기에 부양에 라피슨 루저 2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 꽃이 너무 좋아 가지고 번식도 엄청나게 잘 돼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 한번 봐보세요 돌아가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지금 제가 비차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세 개 요거 여기는 아마 쌍대가 나올 거예요 쌍대가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가 지금 피고 요거는 꽃이 나옵니다 꽃이 나오고 요런 아이들도 지금 요거는 나피스 나줄리 3번 하고 5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던데 발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뒤에서 두 밟에서 두 밟을 열어 가지고 크고 있는 중이고 암튼 요것도 요것도 꽃을 톡 튀어내요 여기에 자식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타면 물을 끊어 주세요 끊으면 분명히 꽃 안 있습니까? 좋은 꽃들 나올 겁니다 밟은 다 좋죠? 그죠? 여기는 심플에 올라가 있는 것도 따로 했는데 요는 아이들도 처음에는 한 발 몇 개 안 했는데 발버가 더 나와 가지고 상당히 좋은 개체 개체들이 꽃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심플에 나왔던 개체인데 192번 아니 292번 인데 이거는 아마 티포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 꽃이에요 요것도 요것도 심플인데 심플인데 왜 이런 거를 안 샀을까요 208번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꽃인데 여기도 쭉 보시 가지고 한번 쳐다봐 보세요 발버가 지금 한창 요 올해 하나 둘 2차 발버 해 가지고 이렇게 2차를 이렇게 길렸습니다 2차를 길려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요거는 거의 전시에 딱 전시에 목재는 안 있습니까? 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꽃 안 있습니까? 정말 안 있습니까? 큰 꽃입니다 이거는 약간 꽃이 쭈글거려서 그러지 꽃은 정말 안 있습니까? 그죠? 좋은 꽃이에요 여기 부하나니가 꽃이 올라옵니다 부하나니 부하나니 꽃 올라오고 이즈미2가 꽃이 두 개 들었습니다 구즈미2가 들고 요거는 뭐지 또 싱크인 테나리아 신쿠인 테나리아 바론이네요 거기에 꽃인데 우리집에서 처음 개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음 여기 한번 꽃에 한번 씌어 볼까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 한 개 현재 지금 보이는 게 열한 개 보입니다 이게 나피스 루즈 2번입니다 아 나피스 루즈 2번 열한 개 보이고 어 여기도 또 나피스 루즈 2번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한번 돌려 볼까요 여기도 꽃들 확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요 하나 여기도 이렇게 지난해 아니습니까 전시회 때 나피스 루즈 꽃 보셨죠 어 정말 감탄사가 날 정도로 아니습니까 꽃들 따라가 올해도 똑같이 또 재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어 지난해에 요것도 한 발버만 났는데 요 한 발버에서 지난해에 두 발버에서 나가지고 올해는 두 발버씩 나가지고 요것도 참 쌍발버로 나니까 조금 작아졌네요 작아져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뭐 꽃은 한 개씩은 나오겠죠 그죠 어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해가면서 해가면서 있습니까 해보니까 저는 꽃은 이게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꽃은 워크네는 꽃이 잘 안 핀다 그러는데 올해 우리 워크네는 거의 한 80에서 85% 정도 꽃이 나 피는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핍니다 올해는 진짜 정말 제가 올해는 마음을 조금 조금 조리면서 아니겠습니까 248번 요것도 아니겠습니까 이야 발버 좋다 그죠 요것도 우리가 전진 잘라먹고 아니겠습니까 요쪽에 전진을 잘라먹고 하나 잘라먹고 다시 하나를 받은건데 이렇게 발버 좋은 꽃에서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음 셀룰인데 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일 한번 뽑아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저희들은 요쪽에 저 가서 보면은 쭉 가서 보면은 요쪽에도 음 냄샘플에도 꽃이 나오고 알베시엔스입니다 요기 위에 뜨는 진안에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전지는 잘라 가지고 판매되고 다 태촉만 요래 가지고 해 가지고 남겨두 가지고 했던 아이들 얘네들도 굉장히 다 건강하게 지금 와 가지고 태촉에서 아니었으면 꽃들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태촉이라 해 가지고 꽃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잘만 간수를 하면은 예쁘게 예쁘게 해 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도 여기도 이 태촉인데 태촉인데 양쪽으로 쌍으로 나와 가지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꽃 나오는 거 있죠. 보이죠. 아 여기가 노을이가 드디어 아니었으면 꽃을 물었습니다. 노을이가 꽃을 물고 노을이가 꽃을 물고 이거는 뭐지 134번이네 요거는 꽃이 이래 가지고 그거는 아 요거는 훈이도 물방울 꽃 물었습니다. 훈이도 물방울 꽃 물고 어 요 안에 이제 바론이 아니었습니까 바론 셀프인데 저기 꽃이 올해는 어 그것을 안 망가지고 잘 피해야 될 건데 그죠. 아 여기 시사이드 블루도 또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거 엘리제고 엘리제 꽃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제. 엘리제 꽃 나오고 있고 어 우리 갈비님 아니었습니까 어 돗꽃지에서 뭐 우람하게 아니었습니까 밟아 한번 쳐도 꽃에 한번 밟아 우람하게 아니었으면 미리 내고 내 손가락만 하면 꽃대가 이리 되어야 아니었으면 꽃이 아마 클 거에요. 그리고 어 혹시 지금 이 시점에 꽃이 나온다 해 가지고 어 영양제 투입하신 분은 분도 오래 꼭 못 보니까 영양제 걷어 내시길 바랍니다. 어 마감프 나 있습니까 이런거는 괜찮은데 일반 이제 오스모코트나 오스모코트나 이래 가지고 뭐 볼 그 정도 아니면 이런거는 영양이 들어가면 꽃이 안 핍니다.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어 마감프는 괜찮습니다. 마감프는 괜찮고 이리 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영양 주는 것도 조심해 가지고 어 그렇게 해야 예쁜 꽃들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그 제 90회차 난초 여행은 또 어 꽃들 미리 나올거 예상 그죠 어 꽃 봉우리 아직 우리 부양에서는 꽃 봉우리가 없었는데 우리 카페에 올해 오늘 꽃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올렸습니다. 카페 게시가 되었는데 음 제가 어 이때까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처럼 이렇게 꽃 소식을 많이 전해 주니까 저도 어 정말 기쁘고 어 또 보람이 됩니다. 보람이 돼 가지고 어 뭐 올해 전시회는 완전히 안 있으면 대박 전시회 되겠죠 그죠 올해 아마 제가 여기에서 하고 뭐 판매가 되더라도 여기에 부스 아니 있습니까 뭐 아주 좋은 명품 꽃만 아니 있습니까 아마 100개 이상은 진열들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또 우리 대행 카텔리아 요번에 아 있습니까 그죠 어 멋진 걸 여러가지 또 많이 수입해 오고 또 어 그 워크라너도 어 정말 일본에서도 보지 못했던 워크라너도 그죠 우리 부양에서 어 부양에서 어 그걸 좋은 모듈을 쓰기 위해서 아 그죠 저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아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모셔왔습니다. 모셔와 가지고 어 곧 이제 어 지금 다시 오늘 아까 보니까 벌써 원기 회복을 해 가지고 영차영차 하면서 이래 가지고 뿌리를 조그마하게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어 걔네들이 어 빠르게 기울이 아니 있습니까 커 가지고 어 한 4월에 다시 3월에 꽃이 그 그 그 노빌리오 시즌에 꽃이 피면 다행이고 그죠 안피면 또 이래가 한발벌 더 받는 거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어 최대한 빠르게 그죠 좋은 개체 그죠 만들어 가지고 또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 우리 대한민국의 꽃들 즐기시는 분한테 좋은 개체 어 부양에서 빨리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90 아 90회차 난초여행 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어 오늘 카페에 어 꽃을 올려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쪽에 멀리 계신 분들도 어제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들 정말 귀한 꽃 예쁘게 다 보시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아